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옷세븐카복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오리손 도시에서 공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와인을 두고 일어나주세요. 이 영상은 오리손을 처음 보시는 뉴비분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으로 혹시 오리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바로 오리손에서 오리손 공항인 어거스트 던노우 에어 스페이스보트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소로 나가겠습니다. 숙소문을 열고 나가주세요. F가 인테렉트키입니다. 아름다운 오리손의 외형을 구경하면서 감탄사를 터뜨리시면 여러분들은 참된 별시민이세요. 엘리베이터를 바로 앞에 있는 걸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오리손에 있는 숙소는요. 루프탑이 있어요. 루프트에 있거든요. 여기서 구경도 가능하니까 혹시 시간되는 분들은 옥상 올라가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로비로 내려오셨으면요. 자 바로 이제 다른 출구들이 많은데 왼쪽 출구로 나가는게 빠릅니다. 왼쪽 출구에 EXRT라고 적혀있죠. EXRT로 쭉 가셔가지고 문을 열고요. 오리손의 아름다운 외형을 구경하시는과 동시에 앞에 셔틀 타는 어거스트 던로우 스페이스 포트라고 적혀있죠. 여기 셔틀 타는 장소에요. 바로 셔틀이 왔네요. 오자마자 셔틀을 탑승해주세요. 셔틀을 이쁘게 보는 방법은 의자에 앉으셔도 되는데 맨 뒤에서 옳게 서있으면 진짜 이쁘게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막바로 공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타시면 공항을 한번 걸쳐서 가요. 다른 스테이션을 걸쳤다가. 이런식으로 셔틀이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의자들은 다 앉아지는 의자입니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궁금하셔도 돼요. 아름답죠. 핑크색 가스구름 도시라니. 공중도시라니.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공항도 마찬가지로 공중에 둥둥 떠있거든요. 공중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물이 공항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주상공에서 돌아오실 때는 상당히 판독하기가 힘드신데. 거미줄처럼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건물을 찾으시면 거기에 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항이 다 와가죠. 의자에 일어나 주시고요. 공항 스페이스 셔틀 창력하는 데가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러 갈게요. 문을 열어주니까 문이 열린대로 나가시면 돼요. 이만큼 터뜨로 들어가야 되요. 들어가자마자 두께 도전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러 갈게요. 엘리베드 불러주시구요. 서서야 올겁니다. 엘리베드 타고 어거스트 던로우 스페이스포트 눌러주시네요. 이런식으로 우주스테이션 커스텀 관세지역을 지나가야되요. 이 관세통로같은거를 열심히 달리셔가지고 지나가시게되면 진정으로 공항이 시작됩니다. 그게 공항이에요. 와 멋있죠. 공항입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함선대여소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함선대여를 하시구요. 자 쭉 올라가서 우주고래 인형파인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행거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직진으로 가시면 바로 여기가 함선을 소환하는 장소에요. 보시면 여기 함선을 소환 패널들이 있죠. 여기서 함선을 소환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행거로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리손 공항 가는 방법부터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도시 오리손에 공항들이 쉽게 가실 수 있겠죠. 오리손에 대한 도시 소개는 낮추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유바 오세븐 아름다운 오리손의 밤이에요.